하늘나라 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국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아께 아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요아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요아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요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영광을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스토리로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함께 가난에 들어갈 자를 보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다른 누구를 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실 것이라고 응답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뒤에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가난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난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와 함께 가난에 가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 동역자로 동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주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건 아마 그전에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형 아론에게 크게 실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형 아론은 모세에게 있어 아주 든든한 동역자였죠 모세가 마흔살에 이스라엘을 떠나고 4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과 모세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가끔 방문하면 느끼지 않습니까 이 한국이 내가 예전에 살던 한국이 아니네 간격이 있죠 40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으니 얼마나 이질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질감을 메꾸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를 소개해주고 또 모세의 입이 되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모세의 입이 되어서 이렇게 바로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모세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모세에게 있어 아론은 절대적인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죠 그것도 그냥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형 아론이 한 것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다 어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큰 실수를 한 거죠 죄를 범한 거죠 모세가 이제 난 동역자가 없구나 난 누구와 동역을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누구랑 같이 이 가난을 이스라엘을 가난으로 이끌고 가야 합니까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로 분명하고 간단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누가 더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시죠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거면 된 것이죠 그거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내가 가겠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도님들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에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이끌면 우리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이끄시면 우리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목사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것만 밤새내 하다가 다음날 내려왔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내려온 거예요 한 가지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거면 됐다 하고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사실은 그걸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에 참 회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회개하는 게 지금도 잘 안 돼서 또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가 말로만 믿고 실제로는 믿지 않고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로 믿었다면 저는 지난 시간들을 염려와 근심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돌아본다면 저는 말로만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200만 명이 들판에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200만 명이 들판에서 40년을 헤매다가 한 나라로 정착한 이래는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모세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알았을 때에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대답 많이 하시고 내가 친히 가겠다 그거 한마디면 사실 충분합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다 압니다 하다못해 스님도 물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다 얘기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대학원의 상하탑의 꼭대기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서 다 있다 어렸을 때부터 삶의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커가면서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고 강화시킨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보금도 그렇습니다 보금을 우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보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구서 4장 2절에서 자신은 보금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겠다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금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금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보금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만요 돈이 많은 아버지를 두면요 금수조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부모가 돈이 많은 정말 돈이 많은 부모를 둔 자식들은 그것도 특권이야 그것도 실력이야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프라우드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아무 빽이 없는 힘이 없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스스로를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흙수조라고 나는 흙수조야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뭐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인생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신은 불행을 깔고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하늘아버지께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수 밖에 없지요 이 땅에 돈 좀 많은 그런 아버지 수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도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싸워요 아무리 친해도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품어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말로 믿지 않고 진짜로 믿으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해야 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문제가 뭐예요? 말로만 믿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믿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정말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하고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사실 그거 하나만 믿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니까 그 하나님에게 모세가 요청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18절 말씀 있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란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다음에 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결혼식 했으면 결혼 생활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청춘남녀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같이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같이 침실로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같이 부엌에서 요리하고 밥 먹고 찢고 볶고 하는 거 당연해요 결혼식 했으니까 결혼 생활하는 거죠 배고프면 음식을 찾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찾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그걸 뭐 설명을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굳이 설명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 이거 내일 발표될 천억짜리 복권이야 라고 저에게 준다면 당연히 제가 뭐 하겠습니까 다음날 복권 발표될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뭘 설명을 합니까 백만 원만 돼도 기다릴 거예요 천억이 아니라 이건 뭐 천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 말은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찬양했어요 제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정말로 목이 마르냐 그냥 주저리 주저리 노래하지 말고 진짜 목이 마르냐 오늘 아침에 찬송가 또 했네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로 믿느냐 진짜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동적으로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사모가 돼요 삶으로도 예배하지만 공적인 예배가 그래서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고 교회를 다녀주고 내가 봉사해 주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갈망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는데요 다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나 다 못 봐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려줘요 너 다 못 봐 내 뒤만 봐야 돼 내 뒤만 봐야 돼 성도님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못 봤어요 이사야도 이사야에서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못 봤어요 못 보고 옷자락만 봤어요 하나님의 옷자락만 그런데도 발발발발 떨고 그 영광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래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거기까지 믿어야 되겠더라 사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어렵게 들리는 것은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상처 붙들고 살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내 뜻대로 내 모양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것을 나의 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 믿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기본이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입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쇠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조차도 감히 하나님께 갈망했지만 다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꾸 까먹습니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사실이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생각과 입술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